지금 모실 이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1회와 그리고 올해 3회째 함께 할 가수입니다. 우리 경남의 하동 출신이라서 제가 1회 때 물어봤어요. 고성은 언제 와봤느냐? 어릴 때 와서 공룡빵 먹고 갔었대요. 그 추억을 가진 무대로 다시 이분이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? 소리가 좀 작아요. 맞이할 준비 됐어요? 누굽니까? 정동원 씨를 모십니다. 정동원 씨를 모십니다. 동원 씨를 모십니다. 블박차 누가 웃어 이 한밤 잊었던 초기와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돌아볼 일 없는데 피기가 외치게 그룹가 울어 울어 Joey got me on the 저희 디렉터 remb 자 박수 박수 하염없이 흘러내린 눈물같은 이슬이 나 울어 이 한 밤 잊어서 상처님과 멀리 떠난 내 사랑은 기양조차 없는데 에이 가사도 그가 울어 울어 힘들어 멀리 떠나간 내 사랑은 기양조차 없는데 멀리 떠나간 내 사랑은 기양으로 울어 모든 우린 정신이야 모든 우린 정신이야